서해 중부지역 미세먼지를 감시할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가 서산에 문을 엽니다. 잔업단지와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성분을 측정해 집중 분석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2일 서산에서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가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령도와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등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설치하는 대기환경연구소인데요. 6개월 정도의 예비 운영기간을 거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충청권에는 없던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 건데 대기환경연구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크게 보면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산염과 질산염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성분을 집중 측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산업단지와 발전소가 밀집한 서해 중부지역의 오염원을 규명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곳에는 초미세먼지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개 종류의 관측용 첨단 장비가 갖춰졌습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한미대기질공동관측 등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해 항공 및 지상 관측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충남도는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세계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만 2천여 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축 기준으로 잡은 2015년 9만 100여 톤을 크게 밑도는 수준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2022년 목표 배출량인 2만 6천여 톤에도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한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충남도는 배출 허용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각 업체와 체결한 자발적 감축 협약이 환경 설비 개선으로 이어지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도는 2017년과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화력발전소 등의 배출 허용 기준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자발적 감축 협약은 2017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개 배출 업체와 4차례에 걸쳐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태안, 보령, 강진 등 3개 화력발전소는 환경시설 개선 사업에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지난 9월 말 기준으로는 8,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배출량 저감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35% 감축되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국가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 이행과 조례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소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